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직을 단호하게 벗어던지고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를 정치판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해서 정치판으로 뛰어들었으며 우리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었으며 우리 국민들이 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할 때는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5%까지 내려갔을 때 대통령실 참모들이 걱정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기울어진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만 믿고 갑시다 라고 강조했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겠습니까? 영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마가렛 대처 같은 정치인들을 존경하지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 정원 승원과 관련해 위사들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미국 가겠다고 의사들 정공의들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곧 행정처분 못 간다 정부 추천 필수 안 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만 믿고 위력해역 탱크처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들 정공의들 미국으로 간다고? 윤 정부 곧 행정처분 행정처분 받은 의사는 불가능 정부 추천 필수인데? 인석열 정부가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과 의사들에게 이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미국 등 해외 취업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쇠기를 박았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 번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의사들의 서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위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 취득 의사들 미국에서 의사 취업 등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국내 위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위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 위료 졸업생 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 제의원이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정부의 보건복지부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수이며 이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라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의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습니다 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위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전날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 측에서 검토 후 회신을 줄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위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위과대학 교수협의회 꾸준히 접촉해 왔고 서울대 위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라며 위대 비대위가 전의협 협의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위대, 서울대병원비대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위대 비대위원장은 어제 박민수 차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라며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 받았으나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묻는 비대위 질의에 복지부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전국위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라며 환자들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위대 교수들의 축소 근무 방침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위교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위대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 유지 명령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떠나 교수님들이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주 52시간을 정해서 준법 투쟁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위료 대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위전해온 상급 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중, 등, 중 이하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 거기서 소화하도록 진료 체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 나온 이후에 법조계에서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들과 전공의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검사 출신의 최영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들과 의사들 환자 곁을 떠난 그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재 정권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미국으로 가서 의사로 재취업을 하거나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겠다는 주장은 이건 그야말로 미국을 좀 아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정본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과연 미국에 가서 면허를 따거나 미국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면서 미국으로 가겠다던 전공의들과 또 의사들 당신들은 미국 법부터 공부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일반적이면서도 강력한 워딩 그야말로 환자들을 떠난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뺨을 때리는 강력한 의지가 또 드러난 것이다 라고 윤 정부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의 최영일 변호사도 거의 비슷한 워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환자들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군대를 보내게 하겠다 또한 이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카드 미국으로 가서 의사 재취업하겠다라는 의사들과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겠다는 전공의들 당신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법치와 원칙과 무관용의 당신들은 일생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에 당신들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법조계가 미국으로 가서 재취업을 하거나 의사들 미국으로 가서 의사 면허를 따겠다는 전공의들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도 모르면서 미국으로 가겠다는 저 전공의들과 의사들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만 믿고 탱크처럼 밀어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감사합니다.